2009년 키친아트가 구이 문화를 확 바꾸겠습니다. 키친아트 바비큐 오븐 편하게 굽자 빠르게 굽자 맛있게 굽자 직화홀로 열을 모아 모아 스크류동으로 열을 돌려 강력한 열 회오리 방식으로 음식을 뒤집을 필요가 없습니다. 기름까지 쏙 빼주니까 완전 창작구이가 따로 없네요. 엄마는 재료를 올려만 놨을 뿐이고 우와 뒤집지 않았는데 아빠는 퇴근 시간이 빨라질 뿐이고 우후 이 정도 술안주라면 아빠의 참새 방학간도 문 닫겠네요. 아이들의 영양간식도 직접 만들어주자 편하니깐 자주자주 만들겠네요. 우리 엄마 최고!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